남가주 지역의 예년과 비교해 습도가 높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LA의 습도는 84%, 하루 동안의 평균 습도 또한 68%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평소에 건조한 기후의 남가주 지역인 만큼 집안의 습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옷장이나 침대에서 냄새가 나거나 균이 번식하기 쉽고 심할 경우 곰팡이가 생길 가능성도 높습니다. 집안의 곰팡이는 원인이 부정확한 기침이나 천식, 알러지의 주 원인이 됩니다. 옷장 안에 옷 밑에 신문지를 깔아두면 서랍 속의 습기를 신문지가 흡수해 습기에서 옷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습기 제거제나 곰팡이 제거제를 옷장 아래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신발 안에는 레몬을 잘라 넣어두면 균과 악취 제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향초를 켜놓거나 선풍기를 일정 시간 틀어놓는 것도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수칠 습기가 차기 좋은 옷방 안이나 화장실, 집안 곳곳에 놓아두면 습기뿐 아니라 냄새를 제거하는 데 좋습니다. 요즘은 전에하고 좀 틀리게 캘리포니아 날씨도 조금 습해진 그런 기운이 많이 나와서 습기 제거뿐만 아니라 냄새 제거를 많이 제거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습기가 가장 많은 화장실은 곰팡이 제거제를 마른 걸레에 묻혀 수시로 닦아주고 샤워가 끝난 후엔 물기가 마를 때까지 문을 열어줘야 합니다. 세탁기는 뜨거운 물만 절반 정도 채우고 식초 반병을 희석해 세척제 대신 넣어 돌려주면 세탁기 안의 습도와 세균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남가주 지역의 습도가 높을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내일과 금요일엔 한낮 최고 기온이 90도 중반대를 웃돌며 덥겠지만 이른 아침과 늦은 밤엔 다소 흐리고 쌀쌀하겠으며 습도는 여전히 50% 중반대를 웃돌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 친리아 두드eres 첫 번째 친리아 친리아 Pu , 2 어 1 1 extra 2